첫째 MRS 생각이 안나지? 그러면 제보 Namen 마지막 해도 될까요? 어, 그럼. 마지막, 다음동. 아? 저 마지막 회의나요? 네, 마지막으로. 아, 안 돼요. 왜냐하면 마지막인데 대퇴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. 대퇴하고 넘어가니깐요. 지금 제대로 끝났어. 딱 해야 돼. 아, 그러니까요. ああ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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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J.B. 현재 내 날 파소리를 다 이렇게. 네, 여러분 해피 발렌타인데이세요. 아, 너무 쉭! 왜? 쉭을 충분하게! 아니, 그럼 이렇게, 이렇게. 약간 무리지. 조금 아시긴 한데. 뭐 가끔은 무리수도 더해줘. 아비자 무리수도 있죠. 아, 진짜 애교. 뭐 가끔은 무리수도 더해줘. 아비자 무리수도 있죠. 뭐 가끔은 무리수도 더해줘. 아비자 무리수도 있죠. 이게 더 실은 역시다. 진영이 형 진짜. 폰 감췄는데? 폰 감췄는데? 폰 감췄는데? 폰 감췄는데? 폰 감췄는데? 발렌타인데 한 번만. 아, 둘. 한 번만. 내려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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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누구한테 입사? 카메라님이 손을 들었는데. 시작! 눈에서. 뿅! 아, 저 좋았는데? 형, 저 좋았어요. 눈에서 뿅! 이게 뭐였어? 그래서 뿅! 아, 저 좋았는데? 형, 저 좋았어요. 했는데? 형, 저 좋았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. 노래가 타이틀에서 그게 기억력 spar요. 저도 proportional가 좀 좋아. 바로 누구? J.B. J? Jay è gone! 또 지혜 형 뭐였어요? 가상? 가상? 가상하다고? 가상. 뭔가, 가상현실 속에서만 이루어질 것 같은 우리의 삶? 아, 되게因為 영화인 줄 알았어요. 여기서 우리 피창을 하면 돼요. 여기 따라. write a god7,ungennis. 저 갓세븐 한 번 적어주시겠어요? 아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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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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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. 마지막 하나세요. 네. 마지막 하나세요. 네. 하하하